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TSC 강사 조경인입니다. 벌써 12월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연말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죠 해서 가족들, 우리 지아른이라는 두 글자 오늘 핵심 키워드로 보면서 같이 한번 적중특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가족에 대해서 5부분에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볼텐데 우리 5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논리적으로 답하기,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질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기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아른, 가족이 나왔는데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동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답변은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연관성 있는 답변하기 라고 해서 가족들이면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연관 있는 연관성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1번, 2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레벨이 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보시면 시간보다는 정확성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 5부분 같은 경우는 답변 시간이 50초 굉장히 길어요 해서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틀리게 되죠. 그래서 50초를 꽉 채운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확성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완벽한 답변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들,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첫 번째부터 바로 보시면 화목하다 중국어로 허무, 그 다음 모이다, 쥐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이 뒤에 있는 유 같은 경우는 우리 유 땡땡 발음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 제이, 그 다음에 큐, 그 다음에 엑스 뒤에 붙어있는 유는 점점이 없더라도 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다, 모으다 중국어로 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근황 중국어로 진, 콩입니다. 진, 콩. 그 다음 우리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번뇌하다, 걱정하다, 혹은 번뇌, 고민이라는 두 글자는 烦노 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음에 두는 일 해서 이제 걱정거리, 시름 하면 중국어로 신, 시 그 다음 우리 굳세다, 굳고 강하다 중국어로 찐, 찐, 찐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찐, 찐 그 다음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후원자, 뒷받침, 배경이라는 두 글자가 헣둔입니다. 헣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시면 라는 두 글자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라는 두 글자는 계사로 ~~을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오늘의 키워드죠. 가족 그래서 가족들과 진, xing, 진행하다, 량, 하오다 우리 량, 하오라는 두 글자는 양호하다, 좋다 라는 뜻이고요. 고통 하면 소통 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족들과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하여 니, 쪼, 고어, 나, 시에, 노을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 시에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일단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요. 그대로 도입을 활용해서 1차 대답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1차 대답은 도입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니 라는 한 글자 워 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헨더 누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도입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웨 러, 허, 지아, 런, 진, xing, 량, 하오다, 고통 워, 쪼, 워, 헨더, 루, 리 라고 해서 우리 1차 대답 항상 도입 활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연관성이 있는 이유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주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족들과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가 두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되겠죠. 보시면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면 우리는 후에 이라는 한 글자 뭐뭐 일 것이다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쪼가 시지엔 시간을 찾다라고 직역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서 함께 쥐이 쥐 모입니다. 라는 거죠. 워 문, 우리 가족은요. 도 특별 시환 치 카우, 루, 리 카우, 굽다, 루, 고기에서 저희 가족은 모두 구워먹는 고기 즉 삼겹살 즉 고기를 좋아합니다. 쪼이 그래서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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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가요. 워 문, 지아, 푸, 진, 다, 카우, 찬, 틴, 이, 지, 치, 판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 가족들은 소통을 위해서 뭐 같이 밥을 먹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진행하다 뒤에 량허, 더, 고통, 소통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떠한 소통을 하는가 보시면 다, 지아, 모두들 이변 A, 이변 B 동시진행을 나타내죠. 이변, 치, 판 식사도 하면서 이별, 려, 티아, 수다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워 문, 이, 판 우리는 보통 려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을? 지지이다. 스스로의 진, 황 앞에서 보셨던 근황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근황 얘기도 하고요. 하이 또한 려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밥을 먹으면서 소통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매, 치, 매번 탐은, 그들은 즉, 가족들은 종, 시, 부사로 늘 이라는 뜻이죠. 회, 게이, 워, 나에게 거, 종, 거, 양, 더, 각양, 각색의 의견, 허, 진, 이, 의견과 제안을 해줍니다. 나 이러이러한 마음에 두는 일이 있어 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해준다 즉, 이거는 소통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 결론 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들은 영유엔 이라는 두 글자는 부사로 영원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시입니다. 워, 나의 쬐, 진, 지, 양, 더 가장 굳건한 허, 둔 배경입니다. 즉,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라고 결론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을 연관성 있는 이유 어떤 단어에서 자, 란 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연관성 있는 이유로 써주시면 되고요. 결론으로는 항상 가족들은 나의 가장 좋은 굳건한 후원자입니다. 라고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론 5부분이라고 제가 정해놓긴 했는데요. 4부분에서도 쓰실 수가 있고요. 뭐 3부분 6부분에서도 응용하셔서 쓰실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요, 밤랄우다 시허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 니 훠이 간 자, 란 가족들과 샹량 우리 샹량 이라는 두 글자는 상의하다 의논하다 라는 뜻이고요. 호 간 방 요 샹량 마 즉 뭐 고민이 있으시면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상의하십니까? 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자, 란 이라는 두 글자에 집중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1차 대답 도입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요, 밤랄우다 시허 고민이 있을 때는요. 워 훠이 간 자, 란 샹량 이라고 하는 거죠. 뒤에 친구라는 건 일단 빼놓고 가족들과 상의를 합니다. 이 워즈 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워 워만 이자 스 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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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의논하면서 그들은 나에게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었지만 우리 가족들과 하는 것을 연관성으로 주면서 결론 똑같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실제 상황에 연결해서 어? 내 실제 상황인 척 연습해 주시면 조금 더 외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헤 니자 른 여기도 나왔네요. 어? 당신은 당신 가족들과 자이치다 시젠 더 마? 우리 자이치 라는 세 글자는요. 함께하다 같이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마? 많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했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많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차 대답 도입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죠? 워허 워자 른 자이치다 시젠 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모형 용사 앞에다가 정도 부사 붙여서 비자우 더 뭐 비교적 많습니다. 흔더 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계속 볼게요. 어떤 이유죠? 워맨 이 자스코 우리 일가족은 굉장히 흐뭄 굉장히 황붙해요. 그래서 또하다 주무여空 카카오 뭐 카카오 뭐 카카오 바꾸셔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 소이 장취 워맨 이 자스코 워맨 이 자스코 우리 카카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카카오은 상황이지만 카카오은 근황이에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주의해 주시고 하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문장이 길긴 하지만 가족이 나오면 우리 가족은 화목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고요. 그들은 나의 가장 좋은 영원한 뒷배경이다. 뭐 혹은 힘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좀 어려웠죠. 앞에서 제가 정리해 드린 거 먼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TSC 적중특강은 내년 2022년 1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